너 요즘에 어떤 사람들한테 기분 나쁜 뇌파 같은 거 막 느끼지? 그 사람들한테 가지 마. 다 괴물이야. 인간의 귀, 코, 입을 통해 침투한 뒤 인간의 머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. 괴물 애벌레가 몸속에 들어간 거야 정순이 씨한테. 변종이야. 너는 치클박스 하이든 알지? 하이든. 우리 계획 차질 없는 거 맞죠? 그래. 오늘부터 시작이다.